두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면 두 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종이 두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죠. 만나는 게 이렇게 교선이 생겨요. 선 두 개가 만나면 이렇게 만나면 교점이 생기죠. 이건 만나는 건데 선이 생겨서 교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판때기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평행하다. 그럼 만나요? 안 만나요? 절대 안 만나죠. 그렇죠? 마찬가지 밑에 두 평면이 수직이다.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수직이면 되는 거죠. A, B, C, D와 만나는 면이요. A, B, C, D와 만나는 면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총 4개가 만나는 거죠. 그렇죠? 면 ABFE, 면 BFGC, 면 DCGH, 면 AEHD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A, B, F, E와 수직이다. A, B, F, E와 수직이다. 이것도 수직이죠. 그리고 얘도 수직이죠. 그리고 얘도 수직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수직이죠. 그다음에 얘도 수직이에요. 아시겠죠? 주사위를 보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EF, G, H. 자, EF, G, H랑 평행한 거는 여기 위에 하나밖에 없죠. A, B, C, D. 그렇죠? 그다음에 G, H를 교선으로 한다. G, H를 교선으로 한다는 건 바로 이 면과 점, 아, 면 C, G, H, D와 면 EF, G, H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 B, C와 평행한 면은 한 개다. A, B, C와 평행한 거 이것도 만나고 얘도 만나고 이거 앞에도 만나고 역시 평행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맞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A, B, C와 수직인 거요. A, B, C와 수직인 거 얘도 수직이죠. 이것도 수직이에요. 이 앞에 것도 수직이고 다 수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죠. 세 개예요, 세 개. 그 다음에 DEF와 수직인 면은요.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세 개 있고 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 면 A, B, E, D. 얘랑 지금 얘랑은 지금 수직이라고 표시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A, B, E, D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이잖아요. 얘네들. 이 앞에서 보면 얘네가 수직인 게 보여요. 이렇게 수직인 게. 아시겠습니까? 수직인 면은 총 몇 개? 세 개예요, 세 개. 이거 맞는 겁니다. 자, 그다음. 면 DEF와 BEFC의 교소는 EF다. 면 DEF. DEF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B, B, C, F. BEFC 이거. 교소는 뭐예요? 여기. 여기 있는 거 맞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증육면처에서 A, E, G, C와 수직인 면. 자, 볼게요. A, E, G, C. 이거랑 수직인. 수직인 면. 여기 위에 면. 그 다음에 아랫면 수직이죠. 그 다음에 또 수직인 면 뭐 있을까요? 자, 먼저 이거 ABCD. 그 다음에 밑에 EF, G, H죠? 여기. 답 두 개입니다.